로봇이예요? 이제 뭘로 변신하는거에요? 네 뭘로 변신해요? 로봇으로요 아 이제 로봇으로요? 자 변신 한번 해주세요 네 우와 변신하는구나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신하나요? 네 이야 그렇군요 지산이는 몇살이예요? 네 몇살이예요? 다섯살이예요 다섯살이예요? 몰폰 재미있어요? 네 지산이 여자친구 있어요? 뭐라구요? 여자친구 있어요? 네 누구에요? 가온이입니다 가온이요? 가온이요? 이야 벌써 로봇 모양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완성됐어요? 완성됐어요? 신발도 신었어요 완성됐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 멋지다 와 이야 잘했어요 옆에 또 하나 있어요? 네 또 변신할 것 또 있어요? 네 이거에요 그건 뭐에요? 이거는 어 바위를 뚫는 거구나 드릴이구나 드릴 로봇인데 로봇으로 변신 이야 변신 몰폰이에요 이야 이야 우와 순식간에 로봇으로 변신했어요 우와 대단해요 우리 지산이 최고에요 이야 잘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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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요? 그게 뭐에요? 이것도 로봇인데 자동차는 스포츠카에요 그래요? 지금 그건 뭔데요? 자동차에요? 아니요 스포츠카 스포츠카에요? 변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와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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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하면서 해보세요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 잘하는데요 그건 팔이에요? 팔이에요? 어깨구나 어깨가 동그란 모양이예요 동그란 모양도 멋있었는데 으흐흐흐 동그란 발이예요? 네 발 와 그럼 발 빠르겠네요 와 옆에 그 .. 그건 뭐예요? 스피라 타이어에요? 저 들고 있어야 돼요 다 했어요? 와 한번 보여줘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와 멋지대 이게 로봇 이름 뭐예요? 엔진 엔진? 와 멋지네 잘했어요